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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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제가 급하게 우느라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엄청 고급진 마들렌을 엄청 고급진 마들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따가 같이 우리 나눠 먹어요. 네네네. 저 요즘에 자꾸 소개하기 전부터. 아 그래 그러네. 이충현 감독입니다. 콜이라는 영화를 찍었었고 발레리나라는 넷플릭스영화를 곧 개봉에 앞두고 실비집에 좀 가장 유명하신 분이 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관심도 많고. 친분이 있으면 좋겠다. 연기도 하시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신진이는 좀 오래됐지만 연기를 원래 또 저도 연구영화과 출신으로써. 일단 자리에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이제 슬슬 음식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드려야 되니까. 여기에 진짜 사시는 진짜 진짜 사시는 곳이세요? 네. 사른 집입니다. 사시는 것 치고 주방이 생각보다 되게 깨끗하셔가지고 오셔서 치는 겁니다. 장사하는 집이 돼서.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오늘 국화차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꽃길만 걸으시라고. 네. 꽃 느낌으로. 아 감사합니다. 영화도 개봉을 하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거 마시면은 왠지 꽃길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우러나면 그때 좀 드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색깔도 진짜 예쁘네요. 샤브샤브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골 형식으로 좀 만들려고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해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소고기 전골이 돼서 재료 손질이 가장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재료 손질만 하면 사실 다 끝난 거래가지고 되게 맛있네요. 티가. 괜찮아요? 네. 안 그래도 어제 딱 제작 발표회 하고 오셨다고 저 기사에서 봤어요. 기대가 됩니다. 감독님 전에 하신 콜도 너무 재밌게 봤고 사실 저 약간 그런 스릴러 잘 좀 무섭거든요. 혼자보면 네. 그렇죠. 그럼 집에 누구 있을까봐 약간 걱정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나면 그런 영화인가요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줄거리 얘기 한번 해주시면 줄거리요? 줄거리 일단 장르는 액션 영화이고 제목이 발레리나잖아요. 전종서 배우가 욱주라는 역할인데 가장 자기랑 친한 친구였던 친구가 발레리나예요. 그 발레리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죽음의 그 너머에 어떤 비밀을 알아가면서 복수극이 시작되는 콜과는 다르게 혼자 보셔도 혼자 보셔도 감사합니다. 그런 영어를 만들어주셨어요. 이거 왠지 이거 왠지 약간 발레리나 느낌 아니에요? 김치 모습 이거 사운드 잘 저 돌리는 사운드 잘 사용해 원래 그런 장르를 좋아해서 연속으로 하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연속으로 하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장르물을 좋아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장르든지 간에 빠른 템포의 영화들을 좋아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근데 또 반면에 이렇게 보는 거는 멜로나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다. 재료들이 되게 색깔이 이쁘네요. 색이 이쁜 걸 좋아해가지고 엄청 비주얼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당근도 약간 모양이 지금 다른데 좀 독특하죠? 새로 산 감자깡랑카르 귀엽다. 귀엽죠? 귀여워. 근처 마트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거는 해외여행 갔다가 샀어요. 네. 해외여행 가면 남들은 다 영품숍 가고 이러는데 난 감자깔 사고 있어. 감자깔 실비집 밖에 모르는 바보. 우리는 실바니까. 감독님 언제부터 감독님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화감독이 돼야지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약간 막연한 게 먼저였는데 네. 제가 영영학과로 들어가서 연기를 할지 영화를 할지 이런 걸 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막 화술 수업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반면에 이제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되게 그런 거에 매료돼가지고 저는 이제 생각보다 빨리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찍 감독님 되신 건가요 그러면? 맞아요. 제가 처음 촬영하고 이럴 때가 29살 보통 영화감독님들 보면은 다른 공부하시다가 지늦게 시작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에 비해서 빨리 영화감독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감독님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혹시 없어요? 대부분 이제 저보다 선배님들이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으실 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촬영 한 3일 정도 하다 보니까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됐었구나 뭐 다들 프로시이다 보니까 나이나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다 일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요즘엔 더 그런 거 같아요 요즘에는 더 나이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장님 괜찮으신가요? 렉이 계속 걸렸습니다 아니 이게 얼어가지고 먼저 연습해봤던 고기가 품절돼가지고 다른 곡기를 살까? 네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워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영화 찍을 때도 저런 경우 많지 않나요? 소품 같은 거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게 준비되거나 뭐 아 요즘에는 3D나 애니메이션으로 이미지 구현을 해주세요 그래서 거의 동일한 게 오기는 하는데 가끔 뭐 조금 다른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오히려 생각하진 못했는데 더 좋은 거를 갖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대본이랑 달라지더라도 그 결대로 가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뭔가 잘못 들으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재촬영해야죠 재촬영 저 컴맘이 이렇게 다른 곡이로 이제 찍으실 때도 그렇겠지만 그날의 어떤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날의 기운 약간 그 분위기 현장 분위기나 흐름 그게 뭐 배우일 수도 있고 장수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흐름대로 가 이러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해가지고 예쁘게 모양을 잡아줘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조선을 다해서 그레이시라고 감독님 영화들 하면 내용도 재밌지만 약간 음악적인 감각이 되게 좋으신 걸로 유명한데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 음악감독님이 만들어주셔가지고 그래도 되게 논의를 하고 그렇죠 충분히 상의를 하고 하시는 거니까 이번에 음악감독님이 가수 그레이시라고 재밌게 했었어요 보시면은 되게 음악이 그냥 영화 떼놓고 저도 차에서 이렇게 계속 듣거든요 그리고 되게 멋진 뮤지션분들이 또 가창을 해주셨어요? 가창을 해주셔가지고 가창을 해주셔가지고 가사가 있는 노래들 네 가사가 있는 노래들 찾아서 들으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대중음악 하시던 분들도 많이 이런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밀수도 장기한 아 맞아요 맞아요 다수님이 하셨고 실비집 음악은 다 저희가 쓰는데 제한이 좀 있어가지고 통으로 계약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안에서만 골라서 쓰고 있어요 유튜브 되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많아요 제가 하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재밌고 쟁쟁하고 저도 어쨌든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니까 네 뭐 주로 보세요? 전에는 이제 그 문대? 아 문대? 문대? 아는 형님의 아는 친구의 어쨌든 그것도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잖아요 날것의 센스? 약간 이런 거 저도 진짜 좋아해요 나선옥 씨 진짜 좋아해요 재밌어 이제 대망의 담윰음이 담윰음이면 이제 끝나거든요 닮는데 컨셉이 있나요? 오늘은 계속 꽃길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 소고기 정글 한다는 게 뭐 플레이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플로리스트 강의하는 영화를 맡고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아 플라워박스 같이 만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플라워박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만약에 진짜 꽃길을 걷게 된다면 여기서 에너지를 받아서 아침은 드셨어요? 아니요 잘 안 먹었어요 아침 원래 잘 안 드시죠? 밤낮을 좀 거꾸로 사는 편이에요 아 글을 쓰다 보면은 밤낮이 바뀌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요 보통 이제 새벽에 쓰게 돼가지고 글 쓸 때의 하루 루틴은 어떻게 돼요? 글을 생각보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쓸 수도 없어요 여러 가지 또 주입을 해야 되거든요 책을 읽기도 하고 또 기사 이런 거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홈프로테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데 그건 다른 사람이 볼 때 홈프로테터잖아요 그 날 모르면 글 쓰고 있다고 하니까 연기도 배우셨다고 했잖아요 다시 언젠가 연기를 해보실 생각도 있어요? 연기는 근데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그쵸 저도 연기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연기하셨잖아요 아 연기 어렵습니다 연기 어려워요 미스터 선샤인 이후로 제품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연기가 가장 어려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톱스타들이랑 같이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이병원님이랑 김태리님이랑 같이 하는 씬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좀 긴장되더라고요 나는 별 역할도 아니야 그냥 잠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내는 건데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사장님 뭔가 은근 악역 잘 하실 거 같아요 나도 잘해요 악역을 하고 싶어 어제 악역은 못 하신 거예요? 예 악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떠오르는 캐릭터 있으세요? 어.. 살인 청구 없어요 저렇게 웃으시면서 그런 역할 좋아하고 있지만 약간 저렇게 총 하나 들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실비집 사장 알고 보니? 꽃꽂이가 끝났나요? 일단은 그러면 이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 하나 찍어도 돼요? 그럼요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어차피 배추가 좀 많이 남아있고 반찬도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겉절이를 한번 만들게요 네 저 그냥 궁금했는데 제작고회나 이런 거 할 때 의상은 감독님들은 사복 입으시는 건가요? 그냥 사복 입으시는 경우도 있군요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특유의 그 감독님들의 패션 거장의 느낌 어 그런 느낌이 한데 요즘에는 또 안 그런 경우도 많은데 어제 너무 패셔널 하셔서 저는 종소배우가 많이 도움을 줘서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빠다주신 고춧가루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원래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인데 요즘에 실비집 보시고 자꾸 전화하셔가지고 뭐 좀 줄까? 이렇게 해서 근데 내가 다 필요 없다고 그랬어 뭐 이것저것 주시겠다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때그때 필요한 거 써야 되는 실비집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미리 받아봤자 어차피 안 쓸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겉절이 되게 맛있어 뭐 있네요 상큼한 냄새 여보세요 다 됐다 그쵸? 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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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붓는 거 되게 잘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붓겠습니다 고속촬영이 하나 고속촬영이 하나 고속촬영이 하나 고속촬영이 하나 여기서 하세요 역시 감독님이라서 다 얼른 소스를 빨리 만들어 볼게요 소스도 직접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감독님 혹시 마장소스 드세요? 오 마장소스 좋아요 다행이다 지금 Material造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좋아요 맛있는 냄새라도 하겠어요 소스는? 이번에는 폰즈 소스 그리고 마장 소스를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좀 풀어서 베이킹 다음에 이건 이제 예쁘기만한 꽃이 아니라 맛까지 맛이 있어야 될 텐데 맛있을 것 같은데 고기도 더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무한 리필입니다 네네네 고기를 많이 사놔가지고 자 이제 진짜 드시면 돼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겠다 너무 맛있네요 채소랑 고기랑 잘 우러났나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겉절에도 맛있어요 겉절에도 맛있어요? 네 휴 감독님이 영화 개봉하시는 느낌이실 거야 감독님이 영화 개봉하시는 느낌이실 거야 코스네요 코스 네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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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혼자 먹기가 좀 죄송 저희는 또 끝나고 다 같이 또 먹어요 아 그래요? 스텝밀처럼 네 저희 스텝밀이 있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서 바로 해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죽처럼 해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볶음밥처럼 해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죽이 좋아요 죽이 좋으세요? 네 저도 죽이 좋아요 죽이 잘 맞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감독님 직업병 있어요? 직업병이라기보다 오히려 영화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냥 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는 약간 그런 근데 이제 막 가끔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DUN 이런 영화 보면 아 네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예 이제 감조차 안 잡히는 막 그런 느낌이니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맞아요 저도 어? 어떻게 저렇게 웃기지? 저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재밌는 걸 짜내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또 각자의 색깔이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뭐 새우 씨처럼 못 웃기거든요 저만의 또 웃기는 방식이 있고 저를 보면서 웃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른 거 같아요 우리 감독님도 감독님의 뭔가 색깔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은 저의 색깔을 찾는 과정인 것 같긴 해요 항상 만들 때 막 나중에 어떤 영화를 만들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저도 조금만 한 숟가락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고구마를 만들어야지 음 맛있네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건강해지는 맛 건강해지는 맛 되게 건강한 맛있다 자 그리고 감독님 또 디저트를 하나 만들어드려서 허니버터 고구마를 좀 준비를 했어요 저희도 음식 먹는 장면 같은 거 찍고 그러면 맛있어 보여야 되니까 김 같은 거 그러니까 연출팀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빨리 전자렌지에 돌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찍고 맞아요 대기분들도 바로 촬영 들어갈게요 바로 촬영 들어갈게요 바로 바로 먹으면서 연기하고 요즘엔 진짜 자연스럽게 CG 처리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김이 나오는 게? 네 입김 이런 것도 김은 지우는 게 어렵지 넣는 거는 또 요즘에는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지우는 게 어려워서 막 얼음을 물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김에 안 나게 그러니까 배우들이 그런 고생이 있는데 냄새 너무 좋았어 냄새 너무 좋지 잘 먹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치즈가 만나면 꿀과 버터와 치즈가 만나면 지글지글 소리가 나와 지글지글 소리가 나와 잘 먹겠습니다 소원 치즈 역시 감독님이라 늘어지는 거를 보여줘 이야 음 맛있네요 맛있어요 다음에 저 특별 출연자 한번 시켜주십시오 아 네 그럼 실비집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식당 사장님으로 근데 반전 있는 킬러인 요리를 하려다가 갑자기 사람을 열었는데 손기가 이렇게 양말 속에다가 양말 속에다가 양말 속에다가 양말 속에다가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감독님 다 안 드셔도 돼요 아니 맛있어지만 그래도 진짜 맛있지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정성스럽게 영화를 잘 만들어 그렇죠 진짜 그렇죠 많이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감독님이 맛있게 드셔주셨으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맛있게 또 재밌게 보실 거예요 네 10월 6일 10월 6일 10월 6일 여러분들 일주일 늦었습니다 빨리 보십시오 안 보신 분들 다들 꼭 보낸 걸로 약속 네 약속 안돼 곧 오메 그리고 아니 비는 미니 찬양 아멘